이걸로 한 번 찍자 그래 지금 괜찮나? 여기 지금 불을 가지고 뭐..뭐든 오 좋네 하나, 둘, 셋 마켓 오케이 마켓 좀 고맙습니다 아 뭐 먹을까요?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다 갈 수 있지 우리 어 그래 가자 맛있는 거 아 아까 울었는데 아 못 찍었네 아니 아까 인사하는 데 없지 형 수고했어 자격증 하나도 못 찍었으니까 언급이라도 해야지 뭐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진짜로 멤버들 먹는 건 알았는데 노래 마지막 왕이 된다는 걸 들다가 승관이가 생각이 났어 나 그때 울컥하는 거야 그래서 나 6번 했거든 예상만은 갑자기 울음이 나올 뻔한 거야 야 도겸아 저는 휴대폰 잘 꽂힌다 이게 약간 휴대폰도 왜냐면 수많은 내 폰 수많은 그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범이 아니라 폰을 꺼내 소갈라 입고 와 나 오늘 준비하고 올게 응 어 도겸이 형 짱 어땠어요? 아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고 정답 반갑다 반갑다 정말 정말 도겸이도 너무 잘했고 이거 우리 마스크 보이지인데 형까지 와봐 예 예 예 이제 도겸이 형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찍으면 되겠다 응 그것도 괜찮겠다 맛있는 거 제가 오늘은 슈아가 쏜다로 오죽게 승관이가 쏜다라고 하지 않았어? 네 아무튼 그냥 고기 먹자 응 고기 먹자 좀 딱 또 뵙겠습니다 그럽시다 안녕 지금 고기 집에 도착을 했는데 원우 형이 쏜다고 지금 지갑이 저기 있어 원우 형이 쏜다? 원우 형이 쏜다 원우 형이 쏜다? 원우 형 쏜다? 원우 형 쏜다! 그러면 제일 비싼 게 뭐냐 전원우가 쏜다? 이야 와 전원우 씨 오늘 쏘시는 거 확실한가요? 네 와 와 뭐지 야 난 체벙 이렇게 왜 믿고 막 있어요? 그릴수 되는 거야? 네 먹은다 이 조건 내가 이 조금만 주세요 삼겹살 삼겹살 그러자 삼겹살 먹고 나서 딱 먹고 근데 숙소에서 뮤지컬에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뭔지 아는 거 같아 뭔지 아는 거 같아 뭔지 아는 거 같아 뭔지 아는 거 같아 이쪽에서 다시 우리 가운데 송조를 바로 우리 근데 가운데고 뒤라도 잘 보였어 어 잘 보였다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딱 와 형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느새 내가 약간 빠져든 거지 처음에 딱 들려야 했는데 나인 줄 알았어 어 달리기? 약간 절규같이 시켜던 곡은 뭐지? 똑같은 노래인데 약간 소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이해가 다 못하거든 내가 이해가 다 못하거든 형이 다행이다 소리가 이해가 잘 나가지고 형이 이해 잘 됐어 난 이미 안 했는데 똑같은? 똑같진 않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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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노래를 다 좋아하는데 BGM은 랜슨과 BGM이 제일 좋더라 동작할 때 BGM 나오는 거 무슨 마지막에 인사했잖아 아 쿠쿠포라 했잖아 쿠쿠포라 했잖아 그 멜로디가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 확실히 그냥 연극도 좋았는데 이게 음악이 들어가니까 더 좋더라고 근데 제가 음악이 이번엔 참 좋은 거 같아 음악이 노래는 뭐가 너무 하면서 그런 실수해서 애드립을 한 적 있죠? 아니 없어 아니 없어? 아 형이 거미두를 때 와 저거 놓치면 어떡하지 마 이렇게 내가 사는 게 거미두더라 좀 무겁지 않아? 그래서? 네 검싸움 할 때 응 형이 막 형 이대로 먹지마 형 이대로 먹지마 형 이대로 먹지마 강아지 이대로 들을 때 네 하늘 때 좀 무서워 보여 하늘이 너무 너무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어 근데 저는 야 너무 불었어 깨끗이 다 먹어버렸어 왜 왜 별로 안 깨끗한데 하준이가 먹었어요 왜 맛있게 일단 먹기 멋있다 멋있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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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장 이형으로서 순서수목을 보일게 어? 이형이 가장 흥이지? 어? 이형 있었어? 아 있었으면 하면 되지 동생 하기로 했대 아 그래? 감사합니다 네? 가자 가자 수고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가자 가자 잘 먹었어요 요 박수 한 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